야 미키마우스 진짜. 춤추 미키보기면 진짜. 아우 우리야.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. 아까 뭐 거기서 밥 제대로 먹었겠어요. 그렇죠. 특이하네. 오 괜찮은데? 아이고 맛있겠다. 노릇노릇 해갖고. 그래도 김치에 뭐 소세지도 넣고 괜찮네요. 맛있겠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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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좀 신나는 거 보면서 술 좀 먹지. 쓸쓸해 보여. 느낌상은 인강극장을 보면서 인강극장을 또 보는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그런 느낌이 드는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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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재밌다 이거.